야, 역시 K 남편. 왕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식 편이잖아요. 배코도 많이 먹어. 배코. 치워야 되지 않아요, 여기? 안 그러면 평생 원망. 너 와이프 아니어도 빨간색이네. 아직 빨간색이네. 무조건 반디 좋아야 돼요. 적극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오, 남편이. 역시 K 남편. K 남편이 또 K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보, 뭐 해줘? 잼으로 해줘 아니면 케찹으로 해줘? 일단 철분 줘. 철분? 약통 위에다가 넣지 않았어? 너무 스윗하다. 그런데 주스랑 같이 마셔야 되는데. 맞어, 오렌지 주스랑. 고마워. 고마워. 다 해 주는구나. 왜냐하면 더구나 다리까지 다쳐서. 고마워. 임신도 했고. 여기 뭔가 왕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내의 아침 진짜. 멋쟁이. 좋아, 행복하겠다, 린다. 고마워. 티슈 갖다 줘. 우리 티슈 줄까? 아, 독일식으로 만들어주네요, 완전. 독일식이에요, 저거? 한국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K식빵. K식. K식. 아니, 그냥 일반 티슈 주고. 배코도 많이 먹어. 배코도 많이 먹어. 배코. 배코. 맛있어? 배, 태명.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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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야지, 이제. 오빠 이거 좀 치워야 되지 않아, 여기? 아, 치우라고. 이거 박스. 다 치워달라고. 박스 치우라고. 박스. 어? 어머. 어머.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못 도와줘서 미안. 아니. 저걸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완전 무거워. 진짜 무거워. 손 조심해. 또 남편이 또. 진짜 무거워, 이거. 장난쳐주네, 재미있게 웃으라고. 오빠, 운동해야겠네? 아니야. 남편 힘들겠다. 제 친구도 이제 저 중고등학교 동창애들, 남자애들 통화하거나 결혼애들 하면은. 어, 야, 희철아 잘 지내야 하다가 저기서 누가 어, 나 오렌지 그러면 끊을게 하고 바로 보고 살아. 그냥 바로 출동하더라고. 진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원망이 좋아요. 그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거 초록색에다가 하잖아. 만약에 빨간색 그러면. 맞아, 빨간색이네. 이거 좋아. 얘 빨간색 맞아. 저희 이탈리아에 미신이 있는데 이제 임산부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빨리 줘야 돼요. 안 주면 먹고 싶은 거의 모양으로 아기 이렇게 점이 생긴대요. 아, 저는. 저건 너무 무섭다. 달기 못 먹으면 여기다. 지금 얘기해 주면 어떡해. 아니, 미신이에요, 미신인데. 여자가 지어낸 거야. 미신이니까 이제 남편들은 무조건 출동을 해야 돼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 한번 선물 온 거.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라. 선물이 왔나 봐요. 또래님도 보내는 거 있잖아. 풀어볼까? 그래. 이왕에 지금 여기 치웠으니까. 얘 무겁네. 와, 엄청 많이. 이런 거 언박싱할 때 너무 좋지.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 물티슈. 아기한테 다 필요하지, 물티슈. 이건 뭐야? 젖병? 젖병. 오, 유리네. 유리야? 어, 유리 좋아. 그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건 뭐야? 몰라. 뭐 기계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우유병 소독기? 어? 우와, 가격이 있어. 이게 전자제품이에요. 여기서 분유를 넣고 하면 얘가 분유를 만들어줘. 아, 분유를 만들어줘? 뭘 만들어줘? 약간 분유 샘맥주처럼 이제 취향이 나와요. 아, 분유를 넣어주세요. 아, 만들어 보려고, 일단. 아기도 안 낳았는데 벌써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잠깐만, 저걸 누가 먹어, 그럼? 아, 이거 테스트 해 본 거예요. 미리 예행 연습을. 아, 기본 적극적이잖아요. 아, 이걸 여기에 넣으라고? 응.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 진짜 확실해? 아니,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아, 진짜 확실해? 아니,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한 통을 다 넣고. 물통. 물통이 또 있어, 물통. 그래, 뒤에. 아, 이거? 봐야 되는데, 리프트 아니에요? 응?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떡해. 그냥 이렇게 쾌저럼 먹으면 돼? 어. 저거 뭐 둘이 나눠 먹어야지, 뭐. 아니, 근데 쉐크 쉐크 이렇게 하네요, 원래 이렇게.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아직. 분유가 안 뜨겁대. 아직? 그런 거 어디 있어? 아니야. 차가워. 차가워? 차가우면 잘못된 건데? 온도를 당신 잘 못 맞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 기다려야 돼. 여기 지금 이렇게. 그래, 물 배워질 때까지. 그래, 커피 머신도 기다려야 되잖아. 차가워. 이물 좀 보네? 이물 좀 보네? 이물 좀 보네? 아, 너무 바로 해서 그런가 보다. 급했구나. 어쨌든 다음에 다시 해야겠다. 또 열이 많은 아기들은 또 저런 걸 줄 수 있잖아. 이건 뭐야? 다음 선물도 있어요. 저것도 뭐야? 이건 뭐야? 시계? 시계? 전등, 전등. 유축기. 아, 유축기. 아, 유축기. 생각난다. 유축기가 뭐야? 첫 짜는 거. 남은 거 따지는 거. 오, 야. 신기해, 신기해. 뭐야? 저 반문에. 뭐야? 어? 이거 뭐야? 저 그거 아니에요? 아기 포대기다. 아기 포대기, 포대기. 와, 포대기 오랜만이다. 요즘도 포대기 하나? 아니요, 더 많이 해. 요즘 진짜 핫템 됐어. 미국에서 인기 엄청 많지 않아, 요즘? 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